실례지만 사람이신가요? 영혼이신가요? 전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는 평범한 백수 청년이었습니다. 방금 죽은 자들이 막 지나가네요. 하지만 운명처럼 만나게 된 그곳. 저희 이선동 클린센터는 시치 재검 및 특수 청소, 사람들과의 추억과 유품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 떠나갈 사람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겨진 사람의 걱정을 말끔히 없애드리겠습니다. 영혼들도 때로는 지칩니다. 미련과 상처를 가진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날 수는 없겠죠. 고인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, 아름답게 돌려보내댑니다. 천국으로 이사를 원하시나요? 지금 바로 이선동 클린센터에 문의하세요.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